반중을 시작하겠습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모태신양 생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인 엄마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가기 싫을 때에는 아빠와 텔레비전을 보며 주말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6년 동안 꾸준히 주요 예배를 지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SMP와 SMA, 제가 정말 이웃, 그리고 그리스도에 이웃을 보냅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흥할 수 없었고, 할 수 없이 교회에 나갔습니다. 만약에 이만의 교회에 나갔습니다. 아침이 되면 아침 세수를 하듯이, 주일이면 일부 마냥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òm 엄마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 나갔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지 예수님은 나의 친구인지 정작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는 심각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8살 때 같은 반 친구가 자신의 교회에 초대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 교회에서 리더였습니다 그 친구의 교회에서는 토요일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따라 그 모임에 갖고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들과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고 귀찮았지만 친구는 우선 기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불행한다고 생각했기에 모임이 끝나고서도 기도실에서 오고 오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주변 상황을 정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고통과 실현을 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기를 바랬고 너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제 삶이 변화된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 삶이 변화된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 삶이 변화된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기도하는 일이 제게는 부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너너덩이에는 부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제가 이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제 삶이 변화된 것은 자연되고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귀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오해이기 때문입니다 제 삶이 변화된 것은 자연되고 자신이 변화하는 것은 자연되고 당신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의 교회에 간 후에는 제 의지로 토요일에도 교회를 갖고 일요일 오전이 기다려지는 제가 되었을 때 제일 많이 변화가 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도와는 하나님이 생각나면 기도를 마음속으로 했고 하나님께 제가 질문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도를 열어주셨고 저는 늘 감동을 받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믿고 살았던 저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주시고 잠이 안 오면 재워주셨습니다. 제가 원래는 안 오면을 자주 구웠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후에는 좋은 하루를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러 가는 주일이 가장 좋고 저의 하루의 반응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고 제가 가르치고 제가 가르치고 그리고 제가 가르치고 제가 가르치고 제가 가르치고 이제는 기도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전혀 도와는 제가 가르치고 이렇게 세상에 마지막으로 구원자로서 예수님께 자기 고백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 제가 믿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마음 나의 친구 오늘 내가 마신 음식 내가 걸어 다니는 바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신 것 또 이제는 확신합니다. 제가 şekilde 하게 말해라 하나님께서 그ively 하나님 진짜 우리의ius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Brook에서 찾으시죠 제가 저는 Dragons ù 하나님 по 여러분 학생 stem 하나님 하나님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닌 엄마 덕분에 교회에 다니시키게 되요. 감사합니다. bukan karena ibu saya suruh saya, saya ke gereja, tetapi saya sudah mempunyai iman dan keselamatan, saya bisa ke gereja. 아직까지는 정보를 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을 믿고 싶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제는 숨기지 않고 당당히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정돈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는 제가 masuk di dalam 설계 제가 아깐,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도 저도 사랑스러운 기독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자녀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서 저는 항상 사랑스러운 기독교인입니다. 저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끝입니다.